애호사 pui 애호사 pui 애호사 pui 애호사 pui 애호사 pui 애호사 pui 청소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모자에 달린 파란색 손수건을 파란색 손수건을 우와 대박! 결정적인 증거 하늘색 지갑입니다 이 지갑에서 신분증 지민이 나왔어요 오! 아 근데 우리는 죽었거든 이거 봉차 리액션에서 다른 봉차 중에 없었는데 뒤집으니까 이거야 있더라고 옆에 이거 떨어졌고 아 당황했어 형 미쳐 가자 아니야 잠시! 그러니까 구비 아니야? 봉차 준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 RM형이 파랑마을로 이사가려고 한다고 있었어 오야야야! 파란색 옷!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어? 형 저희 세 명이 엄청난 거 들고 왔어요 어 왜요 왜요? 잠깐만 형 형 오지 마세요 왜요 야 뭐야 후비야 후비야 오지 마 지영 오지 마! 지영 오지 마! 야 만약에 내가 아니면 주영 없다니까 아 이상해! 지영 오지 말라고! 주소가 있더라고 왜 주소가 있냐고 어? 야 나 봤어! 난 봤어! 야 야 야 기사입니다! 자용차 정비소 그러니까 자용차 정비소 자용차 정비사 나를 의심하는 이유는 뭔데? 어? 잠깐만요 어디서 그런 인식을 찾으시는데? 야 야 야 야 야야 밤에 야 야 야 야 야 야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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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다 아 난 지금 공격이 됐는데 왜 보라고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팩팩 기사 지민입니다 네, 무슨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잠시 다시 2번 잠시 또는 다시 2번 잠시 두 번 흠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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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찬마을 주민들의 주속번지수를 마이너스를 보시고 빼기를 하시면 홀수가 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좋겠습니다 아, 식단 오구나 형, 호석이 형 응? 파트 과자 가게에서 찾은 건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응 뭔가? 어? 과자 가게도 들어가면 돼? 응, 과자 맛있어요 먹어도 돼? 어, 하나 먹었는데 먹었어? 응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가 있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먹어도 돼 홀순가? 어? 우리 너무 지금 야,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과자 가게 누구야? 너잖아 나구나 기차, 기차, 기차 여기 전부 다 철도인데 아까 네가 그 있잖아, 뗀 거 아, 그 뗀 거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숫자 떼니까 M 나왔어요 찾았어? 네, 지금 찾고 있어요 1기, 힌트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대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1 1, 1, 1, 1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단순하겠냐? 가운데로 기차 지나가는데 뭐야? 그렇다면 0000부터 끝까지 다 해보면서 받을게요 내가 오늘... 방탄마을 여러분 벌써? 방탄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보이세요! 방탄마을 여러분께서는 모두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진정하시고 각자 찾은 힌트들을 순서대로 일단 합시다 형부터 할래요? 네, 저부터 1, 2, 2, 3 들어가야 돼요 저 빨리 할게요 전 이거 찾았어요 일단 문제를 풀어서 메인 힌트 3개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파란색 옷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옷에 파란색이 있는 사람? 그건 지민이 밖에 없잖아 아니, 세 가지를 모두 모아야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고 하죠? 저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에 있는 사물함의 힌트는 각자 다른데 배치돼 있는 거야 일단 기차를 못 찾아 힌트가 기차가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기차를 되게 단순하게 이 기차가 안 있을 때죠 제가 아까 찾은 힌트는 홀스를 지녔다 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찾아봤는데 여기 쓸데없이 지번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번이면 아까 여기 지민이 있는 거 여기에 방탄마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몇 배기 몇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홀스 있는 사람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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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였거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이제 이 네 명 안에 있다고 치면 아까 그 M자는 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찾은 건 저거인 거죠 저게 결정적이지 제가 확실하게 읽었는데 자동차 정비사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게 있었는데 저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남준이 일단 남준이 일단 저는 찾은 건 없어요 아까 뗐는데 그게 5번이었어요 아니 5번이래 M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계속 M이 나오네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견됐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좀 이따 봐봐 한 명씩 다 읽어봐봐 대박이야 이거 진짜 어떤 거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소재지가 빅키트 특병실 파랑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설정이라니까 파랑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가 마트 사장님의 설정을 파랑마을로 며칠 전에 갔다가 오는 게 마트 사장님의 설정이에요 갔다 오는 건 문제가 한데 이사 가는 건 문제가 돼 오늘 또 함정이야 100%야 아니 내 설정이 원래 파랑마을로 이사 가려는 게 내 설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얼마 남았어 시간? 아 빨리 넘어가 일단 넘어가 일단 시간 뭐야 아까 그거 같이 찾았잖아 거기서 라커에서 자 오케이 넘어가 뭐가 없어가지고 꽝만 엄청 찾고 그다음 사물함 확인하는데 그 꽝 되게 열심히 찾으셨군요 사물함? 거기서 찾았어요 사물함 확인하라 어? 어? 이렇게 주문하니까 또 갑자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쨌든 계속 M이 나오고 있긴 해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우리 이 돈이 진짜 잘 조끼 잘 쓰고 다니다 야 여기서 지갑 또 찾았어? 확실히 돈 잘 맞네 지갑 잘 찾네 네 저게 남준이 형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다 나오네 거기서 똑같은 달방에 썼던 돈이 나왔어요 아 근데 아니 돈은 여기도 있어 돈은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지갑에서 신분증 나온 사람이 누구누구죠? 어 잠깐만 다 있어요 다 다 있어요? 난 없는데? 지민이 지갑에 5,000원이 있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5,000원이랑 5랑 뭔 상관이야 사물함 확인해 보셨어요? 사물함 어디 있어요? 아니 아까 우리 확인했던 그 사물함 군식물 보관함하고 사물함이 다르고 아 나 그게 사물함인 줄 알았거든요 사물함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았는데 카메라 카메라 좀 돌려보면 안 될까요? 그니까 이거를 바로 말할 수 없는 거 자체가 난 의심스럽다 이거죠 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왜 몰라요 근데 그러게 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도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경찰서 앞인데 저도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아! 그.. 그 어디냐 슈퍼 슈퍼에서 찾았어 슈퍼에서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거기 어디 그 안에 그.. 어디였지 아 이게 아 이게 아 느낌이 이만한데 나는 솔직히 조금 좁혀지고 있긴 해요 뻔하잖아 일단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고 아 그거는 제가 설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파랑말로 간다 지금 계속 결정적으로 집혀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 두 명 계속 집히고 나 정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희가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갑시다 집마다 있다고요? 집마다 있다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근데 지금 일기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자기 집 가면 나 못 찾았어 자 지금부터 나 지갑 아 내 지갑 갖고 있어 야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 받으면 내가 가도록 한다 지갑 사라졌다 했잖아요 내 지갑 전 모르죠 경찰 찾아줘요 빨리 빨리 내 마켓으로 와봐요 일단 내 마켓 이거 눈이 Pas구먼 진전 증거해 바깥 소년댓처럼 진격해 바깥 소년댓처럼 진격해 바깥 소년댓처럼 진격해 바깥 소년댓처럼 진격해 바깥 또 어 아 아 내 기억 어딨어? 일단 진영은 맞아 진짜 환장하겄네 진영은 확실해 근데 여기에 네 거에 사물함이 없어 내 카메라맨 어디 갔어? 카메라맨님 카메라 감독님을 놓쳤네 환장하겄네 일기가 있다고? 이게 일기장인가 보네 매복 좋게 시간 끌게요 저는 아니 뭐 없는데 나한테는? 나 지갑이 없어 얘들아 얘들아 나 내 지갑 좀 같이 찾아줘 얘들아 이런 게 일기 스타일 아 일기 있네 야 일기장 찾았어 야 일기장 찾았어 한번 봐봐요 아 이게 일기장이구나 일기가 어딨다는 거지? 일기장 찾았어? 아니요 야 일기장 이렇게 생겼어 공채? 나 왜 없었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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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레몬 형이랑 진영 맞는 거 같은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형 나 일기가 없어요 없다고? 왜? 일기가 어딨어? 나 이렇게 생겼어 여기 있잖아 응? 이렇게 생겼어 나 이거 없어 없을 수가 없지 심지어 나 지갑도 없어 나 지갑 못 찾았어 지금 제가 혹시 찾았어요? 아니 나는 일기가 없어 나는 일기가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무슨 내가 숨긴다 보여? 내가 근데 왜냐하면 일기 있지 일로 와봐 일기 있잖아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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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찾았거든 아 일로와 일로와 일기장 있지 일기장 있지 일기장 이 사람 일로와 아니 못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로와 남준아 범인은 윤기야 일기장에 나와있어 일기장에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 되는 게 없어 저 일기장 못 찾겠어요 일기장 없는 사람인데 일기장 없는 사람 일기장 봐봐요 아니 일기장에 없는 사람 내가 결정되는 거 보여줄게 한 번 봐도 돼요? 아니 일기장 없는 사람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외지인의 일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 슈가 형은 범인이 아니에요 아 진짜 못 찾겠다 나 일기장 먹고 지갑도 없어 가보자 내가 찾아줄게 진짜 없어 진짜 나 일기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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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결국 일기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네 왜냐하면 저도 일기장이 없어요 너 지갑 있어? 지갑 아까 지니언이 가져왔잖아요 내가 제거 네 내게 너무 보고 없어 네 지갑이 왜 그러죠? 형 여기서 찾았다고? 사물함 확인하라? 어 사물함 확인해라 여기서 찾았어. 확실해요? 어. 야 찾았어. 어? 야 지갑 찾았어. 잘 찾네. 지갑 찾았어. 지갑 찾았어. 내 거 지갑 찾았어. 자 마자로 만들겠습니다. 아 형 일기 없죠 형? 나 있어. 있어요? 나 왜 없지? 근데 넌 니 거 좀 잘 찾아봐야 돼 진짜. 일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누가 우리지? 저게 진영 완전 말이야. 진영 파란 말이야. 저거 들어다가 나랑 딱 시선 마주치잖아요. 바로 파란 말이다. 아니 진짜 없는데? 진짜 없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건 호비 형 일기장을 숨길 거예요. 그래서 호비 형 일기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봄이 있는 것 같다고 유추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비 형 일기장을 숨길 겁니다. 안 돼서 숨기는 거 안 되나? 아 숨기는 거 안 되지. 그럼 내가 들고 있을게요. 아 근데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오겠습니다. 지갑 찾았어? 아 여기. 지형이 가져갔다고요? 내가 몇 번에만 얘기해요 형님. 좀 들으라고요 형님. 뭐야 그건 일기는? 일기장은 제가 못 찾았어요. 난 일단 지갑 찾았거든? 아니 제발 가지고 일기장 좀 찾아주면 안 돼요? 일정 받아. 저는 형 일기장 찾고 있을게요. 같이 갈래요? 그래 같이 가. 근데 난 일기 없는 것 같아. 형 지갑 찾았어요? 아 이거 진짜 지갑 누가 가져갔나 봐. 되게 쓴 거 없는 곳에 있어요 형. 제 방에는 일기장이 없어요. 가져갔다니까 지갑을? 정국이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갑. 지갑. 이건가? 잠. 오셔. 버스 티켓. 형은 누구 있지? 오케이 일단 지갑 찾았어. 너 지갑 찾았어?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왜 이러노? 신혁이 가지고 있다고? 왜 이러노?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제작진도 이렇게 우리가 못할 줄 몰랐겠지? 다 이거 그거 아니야? 머리카메라 아니야? 어? 밤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잡아버리게. 아 이게 뭘까? 힌트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좋겠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일까? 이 V는 진짜 V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 하트는 또 뭐야? 반대가 끌리는 이유?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 일기가 포인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기를 가지고 여기로 모여야지. 오 야야. 야 일기 가지고 들어가 봐. 일기 일기. 와 봐 봐. 무슨 일기. 일기 인사 와요. 야 일기가 꼰 사람. 우리 세 명밖에 없어?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대. 아니 아무 내용이 없어. 일기 다 모아봐. 일기 줘봐.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혼자 가? 이거랑 상관이 없대. 야 이 글자 글자만 보. 아! 글자만 보. 어 뭔데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방금. 야. 아니 요런 거 ain't tot нес. 아냐 진짜. 내가 이거 열면 어떡할 건데. 봐봐. 그러니깐 나한테 한 말이. 일기는 상관없다. 이 글자만 봐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1 뭐 이런 거 아니야? 7,1 뭐 이런 거 아니야? 해보면 되지. 그럼 0171. 오 야야야! 야 야 Xin윤기잖아 drink. 야 야 야 Xin기잖아. 따라오illerло. 맞네. 뭐야 이거? 박 아니에요 박? 어? 빵집인? 빵집인? 야 땀 나왔네 야 잠깐만 이거 결정적 힌트야 야 너도 이런 거 들어있을지 몰랐지 태안 사랑 태안으로 길이 보장하세 이 기상과 이망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아 야간 근무하는 기분이 있네 다 볼까? 빨간 볼래요 아 경찰맞네, 경찰맞네 이거 우수한 거야 이건 또 자 시작하자 난 일단 결정적인 증거들 다 꺼내놓읍시다 일단 난 일단 없어 근데 이거라도 두고 일단 이거 뭐 진영이 어떻게 힌트를 받아서 힌트가 뭐였죠? 아니 그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1기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간다가 힌트였습니다 1기의 글자만 봤어요 0171로 누가 누가 열었어요? 아 제 손으로 열었는데 박이 나왔네요 근데 저런 시발이 그럼 제가 열겠어요? 아니 나는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비켜봐 이렇게 열었는데 저게 나왔어 오케이 일단은 파란 옷 박이 맞고요 그리고 저도 지갑 찾았어요 근데 지갑은 왜 중요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일기 좀 읽어봐도 됩니까? 어휴 내 신분증 찾은 애 없냐? 저는 신분증 못 찾았어요 아니 잠깐만 RM씨 일기 좀 보세요 정리한 게 뭐냐면 정리한 게 뭐냐면 정리한 게 뭐냐면 일단 힌트를 모았을 때 홀수를 지닌 사람이라고 돼 있었는데 정국, RM, 진, 제이홉이 나왔고 일단 여기서 유력 후보가 RM형이랑 진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국이는 파란 모자가 발견됐고 진영은 이제 M자가 계속 유축된다는 사실이 있고 RM형이 이제 파란 마을로 이사간다는 저거 아직 더 남았어요 우리 여기서 듣고 해야지 박이랑 파란 옷이 나왔는데 자꾸 제가 된다는 거 박이 나와서 박지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힌트를 몇 개를 못 찾아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곧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네 아니 파란 마을 외지인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사 간다는 거에 계속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는데 아니 그걸 가져가려고 이사를 온 거 아니야 자 그래 내가 유력 후보 지금 유력 후보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누구보다 저보다 힌트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여전히 이거 몇 개를 찾아왔는데 아니 지금 본인만 본인만 먹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지금 찾은 녹차만 몇 개인데 지금 내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파란 마을로 이사간다는 설정은 제 설정이라니까요 쟤 진짜 억울하긴 한갑다 이해가 되는 게 아 외지인을 찾는 건데 이재 외부로 이사간다는 말은 이미 여기서 외지인이 장립한 외지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여러 가지 파란 마을 설정으로 함정을 심어둔 거라니까 오! 잠시만요 이거 누구 일기죠? 어 일기예요 제 일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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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1월 27일 토요일 날씨 해 1월 27일 토요일 비 눈 어? 그러면 형이 어 잠깐만 잠잠잠 이거 이거 1월 27일 27일 날씨 뭐야 없어 나 진짜 일기장만 찾았거든요 어?! 왜 오늘의 중요한 일 꽃에 물 주기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요?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 비 오는 날 꽃에 물 주자고 이게 내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야 그게 뭐라고 거기 뭐라고 얘기는데요 이게 내 얘기인데 날씨 비는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이 형 표정 밝혀지 이거를 말할 때 있어 진영이 무서웠어 당황을 했어 아니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남준이의 표정이 밝아지겠다 웃겨 네 말이 너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일 꽃의 물 중이에요 기억이 나 꽃에 물 줘요? 은행 인자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M자 계속 나왔죠 근데 저 형도 웃긴 게 아 난가? 이러는 어 나?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난가 헷갈려 지금! 내가 철념으로 잘못 들었나? M이 진짜 많이 나온다 M이 내가 철념으로 잘못 들었나 난가? 은행 색깔이 된다고? 한 번 더 잘 본다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자 오케이 정국이 뭐 없죠? 저 일기만 죽어라 찾았어요 야 그러면 지갑에 지갑을 찾으라는 것도 왜 무슨 이유일까? 지갑에 돈 말고 다른 게 들어있다 그랬어 자 형 지갑 봐 지갑 꺼내봐요 빨리 지갑에 이거 꺼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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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B 가자 가게라고 형 뭐 버스 티켓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버스 티켓? 누구 거야? 파란 마을에서 방탄 마을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슈가 형 지갑에서 놨다니까? 아이고 여기야! 아니 근데 내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여고인인가요? 눈치채나 한 명 있습니다 저기 있네 작성한데 쟤용? 몽타에 제가 수를 찾아가네 근데 가서 여기서 내가 이걸 빨리 줬어 M이 마켓 아니에요? 은행 M 다른 몽타 중에 없었는데 뒤집으니까 이거 있더라고 옆에 이거 떨어졌었고 저기 M이라고 적혀있구나 그니까 다 안 열어봤지? 다 안 열어봤지? 뭐요? 너 밑에서 이거 이거 봐 이거 찾았어 녹차 네? 밑에서 이거 찾았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게 지갑! 이건가? 잡으셔 오 저 버스 티켓 반탄 마을 왜 형이 위에 있지? 지갑 보이면 끝나는데 아니 근데 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형이 형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내 지갑을 누가 찾은 줄 알아? 얘야? 저 아저씨 맞잖아 네가 찾았잖아 나한테 근데 그거를 넣어서 줄 수도 있잖아 꿀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진짜 와 대박이다 야 이런 식으로 되냐? 여러분 사람에 들어있었던 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야 일기에 12일 적혀있는 사람 봐봐 일기에 12일 아니요 12월 12일 없어요 아니 저 봤어요 1월 전에 일기였고 이 사람 이때까지 형편 들어줬더니 아니 팩트만 말하는 거야 저게 결정적 힌트라니까 일기에 지금 일할 것밖에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적혀있는 게 여기 12월 1일 매매계약서라니까 아 진짜 칠이 진짜 드럽게 못한다 미치겠다 진짜로 그럼 잠깐만요 그 뭐였지? 증거를 다 갖고 와야 된다 했잖아요 아 일단 형은 파란 바와 이렇게 어 파란 바와 끝난 거 형은 아니 형 말고 한 명 형 말고 한 명만 더 찾으면 돼요 난가? 난 난? 여러분 지금 맡은 역할에 비해 서로 반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들 존댓말 하세요 아 다들 너무 격해지셨네요 네가 제일 격했어 임마 아 꽃집 사장님 제가 이 티켓을 넣었다고요 진짜 나 환장하게 이거 꽃집 사장님이라기는 성격이 약간 많이 포악하신대요 아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되게 예민한 거 같지 않아요 정숙! 자 이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숙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추론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세 명이네 세 명이네 세 명이라고요? 세 명이네? 왜 세 명이야? 아 나 정확하게 알았다 나 이제 알았어 너무 너무 뻔하잖아 이 사람은 자 피니티표 회사 난 난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강사 한 번 여러분 네?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해요? 스마트하긴 해요? 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못 찾은 증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스팸 아 세로 드립을 왜 안 봤냐 내가 세로 드립이 뭐야? 세로 세로로 읽는 거 이사 가기 전 이사 가기 전 이사 가기 전 옆에서 왔다 슈가 옆에서 왔다 슈가 옆에서 왔다 미신 라는 건 내 마지막에 세로 드립 está 그랬는데 아uste 얘기 보면 들키겠는데 1기 체다 이리 와 아니 무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리 와 1기쯤 없는 사람 뭔데 그러냐고? 내 거는 낮은 신음행이야 누가 외지인? 그러면 제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나 마음 먹음 마음 먹었지 이거 찾으려고 이거 비 비 비 고그 갖다 달 맨 마지막 걸 한 번씩 함정 힌트 유 함정 힌트가 있다 마지막 누구야? 지민 내 나 주인공 아기 잡아봐 1기 찾았어? 아니 저 1기장 못 찾았어요 2기장도 있네 잠깐만 한 번 가져올 거야 1기장이 어디지? 내 꼬마에 1기장이 없어 야 진영 아닌 거야? 아니야 와 정국이었네 와 그래 바라노 정국이야 정국이야 그러니까 정국이 계속 파란색이죠 그래 계속 정국이라 했잖아요 뭔 소리여? 정국이었어 뭔데 저거? 진짜 멍타주가 있었어? 어 그러네 이게 뭔데? 아 약간 그래서 그걸 열면 Who are you? 와 정국이 야 이거 뽑아줘야겠네 야 이게 결정적 힌트네 아니 이걸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정국이라고? 나 아니잖아 아니지 이게 지민이 시가형 정국이지 이거 나 아니라니까 너 너야 너 범인은 정국이네 아니 시가형이잖아 이거 다음 중간 아 나 나 나 우리 너무 궁금했어 다음 중간 뭐예요 이거 아 7이구나 2, 7, 1 나 저걸 4로 했는데 이렇게 대칭으로 접으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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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는 해봤는데 7이구나 사면 뭐가 나아 진거로 그 안에 뭐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문달팽이 박에 오시면 파란 옷은 파란 옷은 파란 옷은 정국이잖아 내가 여기저기 계속 정국이라고 내가 여기저기 정국이라고 와 진이 형 아니였어? 네? 윤기 왔었어? 아아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국에 그랬어요 윤기장 교부하신 거 아니에요? 교부하신 것도 아까 뭐요? 아까 뭐 했죠? 경찰 파란 모자 그니까 파란 모자 두 걸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고 두고 뭐 한정 미션이었구나 아니 아니었구나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붙어있길래 그냥 들고 왔구나 그렇게 붙어있길래 그냥 들고 왔는데 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걸 찾았어요 자 자 자 정열 정열 뭘 정열이야 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여기서라도 말 좀 하자 나 아니야 아 정국이 맞아 유태형이라고 내가 했잖아 유태형이요? 유태형이요? 저 아니에요 뭐야 아니야 왜 두 명 밖에 없어? 저 아니에요 아니 봐봐 이거 누구야 이거 진영이잖아 진영 너잖아 누가 봐도 나 아니라니까 파란 옷 얘잖아 파란 옷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뒤가 또 있어요? 충격이다 진짜 나 아니라 진짜 RM 세 표 세 표 세 표야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슈가 4 표 신 5 표 아니 진짜 완전 망탄말이 쳤다 야 제이홉 9 표 난 절반 안 했다 지민 5 표 지민보다 높다고 내가? 박이 남았는데 비 3 표 정국 최신이 형이네 아 누구야? 진이 형, 슈가 형, 지민이 형이라니까 아직 정답을 여러분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아 택배가 힌트였어요? 이거 힌트라고? 와 이거 경찰서에 있었죠? 너 뭐 했어 네 집에서 뜯는 게 아니고 이거 제과점에서 나온 건데 이게 파란 마을이라고 오케이 어? 번호가 안 적혀있네 10분 남았다고? 아 아직 하나도 못 찾았는데 찾았어? 네 뻥치 오는 거야? 어 기다려봐 바꿔치기 형 그 현미 녹차 한번 봐봐요 5번 봐봐 맞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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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현이 이거 스티커를 떼니까 M이라고 적혀있었어요 MG 새마을 공고에서 M 첫 글자니까 M 여기 5번이야 다음 주에 파란 마을에 이사할 부동산 계약서를 RM 자동차 정비소에서 알겠습니다 이거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았어요 이게 힌트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파란 마을 파란 마을 어? 잠깐만요 어디서 그런 힌트를 찾으셨는데 야야야야야야야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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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자 이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 같은 짓을 팀원한테 적팀한테 한번 해야 됩니다 형 호석이요 응? 과자 가게에서 찾은 건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건 전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과자 가게 누구야 어? 너잖아 어? 나구나 아 여기 다 어? 진짜 없네 제가 제가 이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 와 대박 내가 말했잖아 와 나 아니 나 이거여 왜 왜 왜 이거 뭐 마네킹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 딱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여기 건가 보다 그 다시 들어간 거 여러분 앞으로 다음에 이런 게임이 있으면 사람을 너무 몰아가지 말고 증거대로 천천히 한 명 하면 몰려간 사람도 얘기를 좀 들어주고 비슈가 지민이라니까 이게 왜 비슈가 지민이라고 비슈가 지민이라고 비슈가 지민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누가 이긴 건가요? 방탄마을이 이긴 건가요? 파랑마을이 이긴 건가요? 파랑마을이 이긴 건가요? 파랑마을이 이긴 건가요? 졌어 졌어 와 잘한다 진짜 책 살 수 있겠다 이제 책 살 수 있겠다 이제 우와 우와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 태형이한테 더 주면 되죠 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만 원만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래 솔직히 말하면 줘라 아 진짜 형아 억울하니까 네가 너무 미안해 사랑아 더 줘라 네 솔직히 이 말 이 말 그래 그럼 세 개로 나누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 일기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저는 확실히 거짓말도 못하고 저는 이해도 잘 못하네요 저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넌 뭐 하셨어요? 방송국 보면 진짜 하루종일 일기장도 찾고 있어요 일기장 왜 없었어? 그것도 찾지 못했다니까 일기장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일기장이 못 찾겠는데? 없는 건가? 아니 내가 진짜 못 찾는 건가? 나이 돌린 나의 경찰 인생이 끝이라는 것인가 자 우리 진영 어땠어요? 저는 오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에게 몰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게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었나요? 너무 웃겼어 보상이 있으니까 재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 말 못해서 재밌습니다 이 형이 몰리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 나는 여러분 달려라 박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박타 가 banda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